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2024년 컴플리트 시리즈 50% 세일이 시작되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단 nativeinstrument.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보가 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세일 정보를 살짝 말씀드릴 거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공식 홈페이지나 국내 딜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가격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은 하지 마시고요. 구입은 조금 있다가 제가 베스트 서비스를 말씀드릴 거고 또 이 영상의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세일 정보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베스트 서비스사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컴플리트 시리즈 세일한다고 이렇게 떠 있어요. 사실 보시면 반값으로 여러 가지 세일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보면 솔깃하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단품을 구입하는 거는 완전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세일 가격으로 단품 몇 개 구입할 돈으로 조금만 더 보태면 컴플리트 스탠다드 등급을 사게 되거든요. 물론 세일가로요.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품의 가지수 차이가 납니다. 내가 스탠다드 등급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단품을 조금 모으다 보면 스탠다드 등급 가격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 제품은 아무리 세일을 한다 그래도 정말 내가 이거 하나만 딱 구입해서 쓰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컴플리트 시리즈를 꼭 구입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등급 비교하는 그런 부분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작년에 아주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컴플리트 시리즈 세일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걸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가지 등급이 바로 보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셀렉트 등급이 있고요. 스탠다드 등급, 얼티밋 등급, 컬렉터스 에디션 등급이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등급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아예 이런 명칭이 없었고요. 그냥 컴플리트 숫자 이렇게 딱 이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스탠다드나 일반용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숫자가 옛날 버전을 쓰고 있는 분들은 이 스탠다드가 안 붙어 있는데 내가 무슨 등급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냥 그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99.5 셀렉트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능급은 299.5, 얼티밋은 599.5, 컬렉터스 에디션은 899.5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셀렉트는 100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300, 얼티밋은 600, 컬렉터스 에디션은 900이에요. 369에요. 1하고 369. 뭐 외우기도 쉽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현실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컴플리트 시리즈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뭐가 뭔지 모른다. 이제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등급이 맞는지 모르겠다. 또는 이걸 내가 사는 게 좋을지 안 사고 다른 제품들을 사가지고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품만 그냥 몇 개 사가지고 쓰는 게 나을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세일쯤 해가지고 제가 아주 자세하게 그 등급 비교나 좀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게 뭔지 궁금하시거나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걸 사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구입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 세일 정보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셀렉트 등급이랑 컬렉터스 에디션은 저는 구입을 비추천합니다. 셀렉트 등급은 예전에 스탠다드나 얼티밋이나 어쨌든 이 상위 등급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새 제품이나 풀 버전 세일은 아예 안 했었기 때문에 셀렉트를 저렴하게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앤 세일 때 반값 세일하면 그때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정도로 구입했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아예 새 제품이나 풀 버전 세일을 한단 말이죠. 작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만 반값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그냥 반값에 살 수 있게 세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 등급은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리트 시리즈를 내가 이 참에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셀렉트 등급을 산다? 별로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 더 보태가지고 스탠다드 등급을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기왕 쓰려면 가짓수도 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비추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컬렉터스 에디션이 얼티밋이랑 지금 보면은 이건 600이고요. 이거는 900이에요. 그러니까 300달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달러를 더 주고 내가 이걸 살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작년에 다뤘다고 한 비교 영상에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은 드렸어요. 간략하게 요약만 하자면 얼티밋을 구입하신 후에 남은 300달러를 다른 그 뭐 스트링이나 오케스트라 전문 가상학계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뭐 글이나 영상이나 홍보 뭐 소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있으면은 뭐 끝판왕처럼 다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오버하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나중에 현타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정작 썼는데 얼마 쓰지도 않고 있으면 다 쓸 것 같았는데 아니면 뭐 엄청 좋을 것 같았는데 현실적으로 막상 그렇지도 않네.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건 뭐 초심자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뭐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오버하고 과장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가격이 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구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아예 새 제품을 풀 버전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하위 등급을 쓰는데 상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숫자가 낮은 버전 14가 아니라 뭐 13, 12, 11 뭐 등등의 하위 숫자 버전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상위로 업데이트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거기에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거를 쓰고 있고 어떻게 구입을 할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거에 착오가 있어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같은 걸 헷갈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쓰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얻은 게 있거나 뭐 등등 하는데 레지스터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절차가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든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미리 그거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입을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이 NI, 이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이 어카운트를 들어가세요. 여기 누르셔가지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어카운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세일 화면에서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베스트 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표시가, 여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 업그레이드, 마이 업그레이드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가격도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급, 그러니까 내 어카운트에 레지스터가 되어 있는 그거를 얘네들이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는 걸 약간 제시해 줍니다. 저는 스탠다드 등급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탠다드 등급이나 이런 데는 표시가 아예 안 되고 지금 상위로 업그레이드를 하라 얘네가 약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얼티미드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보세요, 가격을. 그러면 베스트 포 유 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상위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약간 모르겠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꼭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 먼저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구입은 진행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구입 진행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손해봅니다. 근데 손해봐도 상관없어. 난 여기가 편하니까. 뭐 이러면은 뭐 상관없죠. 그냥 뭐 구입하셔도 뭐 상관없는데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항목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베스트 서비스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베스트 서비스 닷컴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상단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7월 7일까지 이제 세일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7월 8일인데 아무래도 얘네가 NI 회사한테 시리얼 넘버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인지 하루를 조금 앞당겨서 해놨더라고요. 원래 세일은 7월 8일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7월 7일까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항목이 너무 많아요. 익숙하신 분들은 딱 보면 딱 알겠지만 아 이거 뭘 사야 돼?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몇 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제품 구입을 하든 업데이트를 하든 업그레이드를 하든 공식 홈페이지나 국내 딜러보다는 여기가 무조건 저렴합니다. 혹시라도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가격을 일일이 이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가격도 따져보고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굳이 시간만 잡아먹어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구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질문 주신 게 뭐였냐면 여기서 구입하는 거 믿을 수 있냐? 또는 여기서 구입하는 코드를 여기서 등록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종의 소매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입을 하면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아니면 여기 베스트 서비스 사업 어카운트로 시리얼 넘버가 올 거고요. 그 시리얼 넘버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액세스라고 하는 그 아까 NI사의 공식 플랫폼에 시리얼을 넣어가지고 아예 그 NI사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관리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매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한 번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게 아까 전에 369 먼저 기억해 주세요. 셀렉트는 사실은 고려대상에도 안 놓고 여기도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예정이에요. 스탠다드, 얼티밋, 컬렉터스가 369니까 300, 600, 900이었다는 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한 번씩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맨 처음 새 제품, 풀 버전을 구입하는 것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셀렉트 등급이 있어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려대상에도 안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요. 컴플리트 14.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게 스탠다드입니다. 이거 보시면 275.59 그러니까 276달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 8만 원 정도 합니다. 아까 369 기억나시죠? 300보다는 어쨌든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득 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티밋 볼게요. 밑으로 내려보면요. 컴플리트 14 얼티밋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551.64, 552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600보다 조금 저렴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격 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5, 76만 원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환율은 언제나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강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콜렉터스 에디션 보면 컴플리트 14 콜렉터스 에디션 그러면 가격이 827.69달러 그러니까 828달러라고 하면 아까 900달러보다 사실 많이 저렴해지죠. 이게 그러니까 10만 원 조금 더 저렴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등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주시고요. 풀 버전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안 붙은 거를 그대로 들어가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하위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걸 설명드릴게요. 하위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낮은 등급 그러니까 스탠다드에서 얼티밋, 스탠다드에서 컬렉터스 에디션, 그 다음에 뭐 얼티밋에서 컬렉터스 에디션 등등 뒤에 붙는 그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두 개를 혼동하실 수 있는데 업데이트는 숫자가 낮은 거에서 올라가는 거고 업그레이드가 하위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제품이 많기 때문에 가짓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하나 있어요. 컬렉션은 뭐야?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도 모르게 또는 어디선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컬렉션이 뭐냐면 내가 뭔가 컬렉션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229.58인데 230 생각하면 되죠. 30 한 1, 2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NI사의 마스터 감반이나 어떤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무료로 주는 그런 컴플리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걸 컬렉션 시리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NI의 제품을 하드웨어로 뭔가 내가 쓰던 게 있었으면 어? 맞아. 내가 뭐 그때 받은 거 있는데 번들로? 근데 당장 필요는 없어서 등록 안 했는데 빨리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신 후에 컬렉션스가 제대로 레지스터된 걸 확인하시고 이걸 구입하시면 그래도 새 제품 구입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렉션스 시리즈가 뭔지 이게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업그레이드, 셀렉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셀렉트 등급을 이미 내가 언젠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스탠다드로 이 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183.57이니까 184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만 원, 26만 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셀렉트 등급에서 스탠다드는 그 가격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얼티밋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나는 이제 스탠다드가 아니라 아예 얼티밋을 내가 구입하고 싶다. 근데 셀렉트 등급을 가지고 있다. 스탠다드를 거쳐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가격 차가 없기 때문에 얼티밋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셀렉트에서 바로 얼티밋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459.62 달러니까 460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2만 원, 6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컴플리트 14 얼티밋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컴플리트에 두 개나 써 있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참에 얼티밋을 올리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이 가격입니다. 275.59 달러. 그러니까 276 달러죠. 그러면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37,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컬렉서스 에디션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업그레이드가 많이 남았죠? 그러면은 위로 올려볼게요. 참고로 셀렉트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컬렉서스 에디션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나 얼티밋을 거쳐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일단 요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요걸 보면은 요게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스탠다드에서 컬렉서스 에디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551.64 달러니까 552 달러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만 원, 76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얼티밋 써 있죠? 얼티밋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근데 컬렉서스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러면은 275.59 달러니까 276 달러입니다. 요거는 아까 스탠다드에서 얼티밋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가격과 동일해요. 그냥 바로 한 단계 위, 상위 등급 올라가는 건 그냥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276 달러 정도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37만 원, 3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좀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새 제품 구입하는 거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밑에 링크로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 올려놓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거 뭐냐? 숫자가 낮은 거에서 지금 현재 최신인 14 버전으로 올라가는 이 업데이트 이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업데이트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것도 스탠다드부터 얼티밋, 컬렉서스 에디션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밑으로 내려보면요. 여기 딱 보입니다. 업데이트. 컴플리트 14 업데이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위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탠다드는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등급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플리트 12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숫자만 가장 최신인 14로 올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도록 꼭 해주세요. 가격이 이렇습니다. 91.56, 92달러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 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티밋 볼게요. 바로 위에 있네요. 그래서 업데이트 이제 보이시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얼티밋이란 등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숫자만 올라가는 거죠. 183.57달러라고 나와 있고요. 184달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만 원, 26만 원 정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컬렉서스 에디션 볼게요. 여기 있네요. 컬렉서스 에디션 업데이트예요. 229.58달러라고 돼 있네요. 230이라고 생각하면 31만 원, 32만 원 정도거든요. 컬렉서스 에디션 하위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위 숫자를 올리는데 이 정도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설명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시고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 또는 새 제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입한 후에 시리얼 넘버를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스트 서비스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을 마치고 나면은 마이 어카운트 또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구입한 컴플리트 시리즈의 시리얼 넘버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설치하면 된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네이티브 액세스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라고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NI 아까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닷컴 들어가셔가지고 또는 이 베스트 서비스 사에서도 이 설치 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설치 후에 실행하시고 여기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이 로그인하는 아이디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회원 아이디이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아이디나 비번 잃어버려가지고 업데이트나 또는 재설치나 이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아주 낭패죠. 어쨌든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네이티브 액세스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록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 뜨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록은 저랑 지금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세일 기간이어가지고 이런 말도 또 떠 있네요. 왼쪽에 바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dd Serial라고 있어요. 누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든 마이 어카운트든 받은 그 코드가 있죠. 그거를 여기다 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Add Serial 누르면 끝입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봤을 때 목록이 주룩 나옵니다. 스탠다드면 스탠다드에 맞게만 나올 거고 얼티밋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이것도 질문 많이 받았어요. 아예 용량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다 못할 것 같은데 구입해도 괜찮으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정에 잘 드롱 돼 있으면은 당장 설치를 진행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추후에 뭐 SSD나 하드 구입해가지고 그때 설치하려고 뭐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설치하셔도 되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인스톨 떠 있는 거는 설치 안 했어요. 왜냐? 제가 당장 작업하는데 필요가 없어요. 에비로드 60년대 드러머 있는데 다른 드럼 전용 가상악기를 저는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용량만 차지해요. 6.79기가나 되잖아요. 아예 설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드 용량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임새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설치하시고 필요 없는 거는 설치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하드 용량도 충분하고 그냥 뭐 모르니까 다 설치해놔야지.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제가 뭐 아주 옛날엔 좀 그랬었는데 목록만 정신 없어지고 정작 이거 뭐였지?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일들도 간혹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건 요즘에 설치를 안 해요. 아예 그러면 설치도 안 할 거 뭐하러 이거 스탠다드 등급이나 얼트미드 사는 게 이게 괜찮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예전에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비교 영상에서 되게 설명 많이 했습니다. 컴플리트 시리즈는 가격 대비 제공하는 그 제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30%만 활용해도 남는 장사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우 난 30%밖에 활용 못해가지고 이거 괜히 사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30%만 활용한다고 해도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10%도 활용 못하는 것 같고 기껏해야 내가 한두 제품만 쓰는 것 같다. 그러면 컴플리트 시리즈 사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영상에서 설명 많이 했으니까 아직 뭐 세일 기간도 많이 남았고 이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또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세일 기간을 잘 노려서 구입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로 넘기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여름 컴플리트 시리즈 세일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일 기간이 7월 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좀 여유롭게 생각하자면 7월 7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도 명시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품목들은 조기 품절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어떤 시기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구입을 뭐 이번에 꼭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나 이참에 꼭 한번 구입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간 지나면 세일 가격이 조금 올라 있거나 그런 일들도 생기거든요. 베스트 서비스는 아예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미리 유념하시고 구입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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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